미얀마어 숫자를 숙지하고 가시면 편리할 것 같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1부터 10까지 해볼께요. 11부터 20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3부터 10까지 해볼께요. 3부터 10까지 해볼께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4부터 10까지 해볼께요. 4부터 10까지 해볼께요. 4부터 10까지 해볼께요. 네, 이제 10의 단위를 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24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4. 36은요? 2, 3, 4. 네, 이렇게 조합할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100에서 1000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0의 단위를 조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0은요? 350은요? 650은요? 655는요? 이렇게 조합할 수 있겠네요. 오픈한 점입니다. 이번에는 1000부터 10,000까지 해보겠습니다. 6 후에 배출 과 Dober 이번에는 천의 자리를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조합할 수 있겠네요. 10만 단위를 결제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럼 만 부터 구만까지의 조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 35,000 55,500 75,000 55,000 까지 해 보겠습니다.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여기까지 오늘 숫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10만 자리 이상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미얀마어가 필요하시다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촬영할 때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